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 가운데 최근 해외여행과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정부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지침을 발표한 11일부터 일주일간 해외항공권 예약 인원이 전월 동기 대비 23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증가율은 대양주 285%로 가장 많이 늘었고 유럽과 동남아 미주도 200%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나투어도 해외여행 상품 예약 인원이 93.7% 늘었습니다. 지역별 예약 비중은 괌과 사이판 등 남태평양이 36.4%로 가장 컸고 이어 유럽과 미주, 동남아, 중국,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